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0억 원이 투입되는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월성동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익산시가 시작을 했으니 다른 시군도 센터 건립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지TV 전북방송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안군은 해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을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용담댐은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부에 식수를 공급하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준공됐습니다. 이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68개 마을이 수멸되면서 1만 2,600여 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여성 소비자 신문이 뽑은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윤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활동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 소멸위궤노에 있는 농어촌의 환경대책 마련에도 주력했습니다. 20만원 수준을 유지했었던 산지 쌀값이 19만원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20만 2천원보다 지속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도 시원찮은데 떨어진다니 농민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 원강 새마을금고가 저소득층 가정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원강 새마을금고 관계단은 새마을금고가 창립 45주년에 이른 것은 익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며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완주군이 선정돼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영화를 공모할 예정이며 9월에는 출품영화를 선정하고 10월에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춤꾼을 가리는 제17회 전국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25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비보이 크루 20여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우승팀에는 상패와 함께 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소리프론티어 창작작품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소리프론티어는 국악의 활성화와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참가 대상은 한국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한 지 10년 이내에 단체와 개인이며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에 창작곡 두 곡을 포함해 40분 이상 야외 공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곤 사장이 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문화예술분화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김태곤 회장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분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24 브리핑 지금까지 전북이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24 브리핑